촬영영상 제가 손님으로 등장할 것 같고요. 하이파이! 가면 되죠? 잘 어울리는데? 가게를 키우는 거 맞죠? 이게 뭐예요? 가게는 작품이 있는데 뭐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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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렇게 스토바이 있으니? 이렇게. 귀여운 거랑 하는 것 같아요. 귀여워요. 이번에는 고èce가 이게 무슨 일은? 여기 찬스 nauseating? 가자. 주 vemos. 맛은 뭐야? тем기 coral으로 변하다. 어妳이니다. 네 마일리트 셰프의 다섯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상시동에 위치한 마일리트 셰프 팝업 스토어인 씨앗 카페에서 잠시만요. 어느 정도는 비율이 중요한데 이걸 섞는 거죠. 색깔은 일단 괜찮아요. 그쵸? 진짜 맛있어요. 진짜. 오 나하네 이거? 이게 에이드. 에그타르트 쿠키. 저의 씨앗 카페에서 마일리트 셰프도 사랑해 많이 해주시고 저 씨앗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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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